무슨 짓인가? 아무것도요. 그저 있습니다 애기씨. 제가 조선에 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? 왜 저를? 사람 목숨이 다 귀하다 있다. 겨우 한 번. 그 한순간때문에. 호강에 겨운 양반 계집. 백번을 돌아서도 이길 하나뿐입니다 애기씨. 그녀를 돌아서도 이길 하나뿐입니다 애기씨. 들켜버린 마음처럼 시간이 하얘지도록 다가오는 사랑 다가오는 사랑 다가오는 사랑 다가오는 사랑 다가오는 사랑